한 송이 두 송이 청원에 꽃들이 피어납니다. 풍요로운 계절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. 세렌게티의 우기는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. 우패포 가족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. 마외 때문입니다. 목이 잔뜩 부어올라 숨쉬기도 힘들어합니다. 뱀에게 물려 독이 퍼진 것 같습니다. 엄마 칼리는 마외에게 미안합니다. 건기에 나아 잘 먹이지 못해 몸이 약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. 부음목 때문에 숨이 차서 마외는 마음껏 놀지도 못합니다. 청원이 또다시 바짝 메말랐습니다. 초식 동물들은 메마른 땅을 뒤로 하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합니다. a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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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은 거 racism 또다시 바짝 메말라 조심하세요. 슈하! 슈하ð! 에이árias at 슈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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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